인스타임 creating new era cape LA 다져스텀 뉴에라 캡 사이즈 오늘 같게 키링 2층 아 2층에 있는 야 이거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는걸? 캡을 살까? 캡을 살까? 준비도 완벽하다 다행이죠 던질품이다 내 꿈을 위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이다 여기에 있는 곳은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귀여운 좋은 곳으로 잘 못하는 곳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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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국이 되게 다들 행복해 봅니다. 이 자국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기던데? 아, 안 되네. 4개 키워면 처음 들어. 아직 키워드 진짜 어렸을 때 진짜로. 힐 좀. 이따기 마쓰. 아멘? 나 이런 컷들을 좀 짜야 돼. 나 저기 모기춤도 쳐줄게. 형, 그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가야지. 자연스럽지 않아? 너무 좋다. 아침에 산책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침 날씨가 와. 여기 장기자랑 컷 타면 진짜 딱 좋겠다. 아, 진짜 와. 장기자랑? 그거를 내가 찍어줄게. 재미난 컷도 찍고 싶은데. 그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딱 좋아? 이런 다양한 앵글. 이렇게 잘라서 카트카트 들어간 거지. 이제 알지. 아,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괜찮아, 먹겠다. 이거 빅푸 쓰인다. 일자주. 진짜 약간 형한테 업히는, 업히는. 어? 갑자기? 아, 업어줘. 역시 업해 업해. 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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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죠? 재미있다. 같이 나가야 재밌어. 응, 그럼. 조심해. 아. 오른쪽. 왼쪽. 센터몬. 뛰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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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첨 줄어 인데? 뭐야? iere up. 럭! 시험, 어디 저 해? 어, 다 간 대로 해. 응. 다리 태어난 이어가, Service. 맞게. 사람들이vale. 와아! 어디leg하죠?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도움립식크! 뽀뽑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카메라 다 잊어보여? 진짜 다시 카메라 다 잊어보여? 카메라 다 잊어보여? 바이바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들은 디노? 디노? 디노! 바이바이 디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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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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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기분 디노 알고되니 3 2 2 2 1 indicative 2 3 2 3 잠시만요 이는 제인점? 표심의 교육을 잘 돌렸습니다. 알지 않고요. 손에서 이것을 타이로는 사망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비의 국방골세진 기록을 하고는 손에서 헤이 바하나. 쏘. 헤이 바하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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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승관아? 하루이틀이야. 어? 찍어주라. 캐럿들 나오게. 내가 사람ència이 같아. 보는 HUD 입니다. not. hairs.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YOURA sen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주겠어. 영상으로 들어가는 건가? 하고 싶은 거? 다 남과 고난 속에 저 병을 무너뜨려 무너지면 안 돼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나 그늘을 요즘 뻗 들었는데 우리도 호텔로 들어가는 호텔로 가는 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가수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 그치 무대하고 호텔 때리면 집에 가면 솔직히 약간 화려했던 곳인데 그치 그 약간 그 공허함이 그 모두 있잖아 있지 있지 나 이번에 상원 콘서트를 끝냈을 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간다 근데 상원 콘서트 엄청 화려했잖아 우리 사람도 많았고 편의점 갔는데 여느 때 없이 내가 가수인 걸 보내시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계산하고 이러는데 그게 좋은 거야? 좋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 어 그 순간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 딱 되는데 맞아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응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지 제가 근데 그 누군가에게 특별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게 되게 너무 감사한 거지 이야 오늘 근데 진짜 스타디움 진짜 대박이긴 했어 진짜 대박이더라 나 진짜 오프닝 딱 멈춰지는데 와 너무 멋졌어 난 오프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짜 진심으로 소름 빡 돌면서 울컥한 거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민 스타디 스타디 아리 갓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하이 아리 갓도 컷들을 따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도 찍고 그리고 야구하는 거 찍고 편의점 컷들을 안 찍었다. 편의점에서 약간 그런 것들도 한 번 찍어보면 좋겠다. 아 니싼 진짜 기대된다. 7만 뭔가 기대도 되면서 이제 팔로워가 끝이라는 게 좀 진짜 오사카도 거의 한 반년 만에 온 거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기대가 많이 되고 편의점이 많이 기다렸을 텐데 얼른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벌써 이제 5월도 끝나갑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빠르다. 스물여덟에 반이 이제 흘러갑니다. 네 지금 서른되기 전에 뭐 하면 좋을까, 서른되기 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고고! 축구! 축구하러 왔습니다 이거죠 해피! 이걸 뒀다 두고 플레이를 하면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하지? 축구! 파이팅! 슛!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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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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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화면을 내가 찍어볼게 하기에는 렌즈가 생각보다 멀어요 파이팅! 강아지 파이팅!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벌써 29장 썼어 우리 아들 클래카메라는 장난감 우리 아들 클래카메라는 장난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플 브이로그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